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KT가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내리면서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오늘까지 프로모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이강인의 후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